웅심에서 새로 나온 라면인가봐요 더 맵고 더 깊다라고 써있거든요 신라면 더 레드 이거는 와 스프가 3개가 있어요 프레이크는 보라색인데 양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후첩 양념 분말 프레이크 스프 한 요정도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? 일단 해묵기 먼저 넣을게요 한 개 앞접시라기보다는 이거 살짝 미니 후라이팬인데 이거 딱 앞접시라기 딱 좋은 것 같아 ㅡ reel 런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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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nt 런런런런런떨 으음 야, 기존 친เร의보다 훨씬 맛있다 연발이 더 쫄깃쫄깃하고 면팔이 좀 더 가늘어가지고 씹히는 느낌도 더 좋네요 으흐흐흐흐 와... 맛있다 아 그러니까 후첨 이거 안 넣었다 아 미안합니다 깜빡했다 음.... 음.... 후첨은 매우라고 넣는게 후첨이 아니고 후첨은 약간 감칠맛이 이렇게 첨가되는 느낌이네요 ...msg느낌은 살짝 올라와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다시다 넣어 들어와는 느낌? 시날람보다는 확실히 매워요 근데 어 흐어어어어 휴~~ 음 4. 7. 10. 와우와우 하아... 건더기 고기 씹히는 느낌은 되게 좋다 하아... 제가 봤을 때 흠새라면하고 매움의 강도는 살짝 비슷한 거 같은데요? 김치... 김치... 흐흐흐흐 오호호호 아아 흐흐흐 으흐 와아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흥 아...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아 와아아아 와우 소고기가 위에 엄청 많이 올라와있어요 여기 보세요 소고기 느낌 우와... 하아... 끝 스피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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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스피.. 스피 troisième 파 라면 세란 넣고 나머지는 마저 먹도록 할게요 이거 먹고 후식으로 고기를 또 먹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해동을 시키고 있어요 삼겹살 삼겹살 김치 국물도 살짝만 먹어볼게요 와 삼겹살 때깔 엄청 좋아요 야식이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야식이 쇼핑몰 이름이 야식이 프리에요 와 고기 때깔 엄청 좋아 한돈 돼지고기입니다 한돈삼겹살 와 때깔 엄청 좋다 잘 익었다 와 한돈삼겹살이라서 엄청 맛있어요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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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흠 야 거기 식감 너무 좋다 고기 향도 너무 좋고 고기 식감도 너무 좋고 와 표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어 끝나는 거 맛있다 야 묵은 김치에다가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하아... 아아... 초콜릿 어우... 음... 하... 마지막 한 줄! 와아 우와아... 무구김치 마지막 삼겹살 무구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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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잘 먹었다 다 먹었으니까 야식이 프리 쇼핑몰로 가셔가지고 삼겹살 하나씩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겁니다 이제 와 삼겹살도 너무 맛있고 생나매도 맛있고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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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